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놓고 이어야 하는 휴일에도 대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설 당연한 권리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휴일 기자간담을 자청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1대1로 만나고 초선의원 워크숍을 찾아가 내부 결속을 다진 이 대표를 향해 표단속 목적의 겉박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소신은 내던지라는 겁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리라고 맞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 방탄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민생 현안 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회법상 임시회는 전체 국회의원의 4분의 1 동의만 있으면 개최할 수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이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